자동차까지 따냈던 안송희 선수인데요. 올해 또 한 번의 좋은 기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안송희 선수에게는 많은 것들을 안겨줬던 이 대회 그리고 이 코스예요. 마지막으로 GSES 소속의 배송란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 왼쪽 페어웨이. 좋은 각도에서 세 번째 샷. 한 오른쪽. 너무 짧은데요. 다음은 안송희. 안송희 선수가 조금 더 멀리 보냈네요. 네 괜찮아요. 단을 오르지는 못하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은 퍼트였어요 클럽은 놓쳤습니다만 결과는 약간 오른쪽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린 입구 쪽으로 아 약간 왼쪽 안송이 선수 지금 티샷부터 계속 흔들리는 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송이 선수의 볼은 벙커에 들어가지 않고 벙커 선상의 러프에 있는데요 조금 더 와야죠 조금 짧았습니다 안송이 네 좋습니다 박민지 선수와 거의 같은 위치 박민지 선수는 안송이 선수의 퍼트를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안송이 박민지 선수는 안송이 선수의 퍼트를 정말 어려운 퍼트 성공해냈습니다 아무래도 배소연 선수 안송이 144m 좋았어요 그린 여유 공간이 별로 없는 쪽으로 안송이 들어갔어요 나이스 버디 두홀 연속 버디 두홀 연속으로 버디를 잡고 공동 2위까지 올라온 안송이 오늘 가장 어렵게 플레이 되고 있는 7번 홀 6번 홀 좋은데 안송이 루틴이 굉장히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잘 올라왔지만 조금 잘 봤습니다. 그런 다행성이 없다면 또 되게 지루할 것 같기도 해요. 안송이의 버디퍼드인데 이번에는 좀 짧았습니다. 중요한 팝파트. 이렇게 박민지 선수의 입장. 티샷이 페어웨일이 살짝 벗어나 있어요. 오른페이츠는 뒷피아노 오른쪽. 일단 잘 올렸습니다. 안송이의 11.4m. 그래서 조금 약했네요. 안송이의 11.4m. 안송이의 11.4m. 안송이의 11.4m. 안송이의 11.4m. 안송이의 11.4m. 안송이의 11.4m. KLPG 투어에서 13년째 시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안송희 선수, 상급래킹 61호 이번 주 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승 경쟁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타를 잃겠습니다. 공동 2위에서 단독 3위로 순위가... 공동 2위에서 단독 3위로 순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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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워의 주광 올 마법에 감안하면 핀까지는 거의 300m가 되는 상황 오, 바로 핀 지나서 캐리가 떨어졌는데요 맥보드 역할을 해주는 능선을 타고 약간은 내려왔습니다 아, 떨어지지 않아요 이야, 떨어져 줄 법도 한데 6번 아연 안송이도 단에 올리지 못합니다 같은 조에 박민지를 추격하는 두 선수가 여기서 힘을 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안송이도 단에 올리지 못합니다 같은 조에 박민지를 추격하는 두 선수가 여기서 힘을 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 스피드 좋아요 오, 나이스 마지막 콜까지 유종의 미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콜까지 유종의 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페이워이 잘 지켰고요 네, 페이워이 잘 지켰고요 충분히 굴러가 내려갈 수 있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유틸리티를 잡은 상황에서 최대한 대로 그린 우측을 겨냥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굴러 내려오죠 네, 조금 짧았습니다만 괜찮아요 오,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오, 들어갔어요 와, 정말 갑진머디에요 예, 안송이 왼쪽 왼쪽 어, 네 다행이에요 예 아, 그린에 올리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리죠 200m를 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칩샷으로 팟 세이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어디에 이 세컨샷을 갖다 놔야 될지를 생각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안송이 선수와 배서윤 선수인데요 안송이 선수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네 안송이 선수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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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냐면 단독 3위로 순위가 밀려나겠습니다 배소연이 단독 2위 세 선수 다 잘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60일권에 바로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도 밀어낼 수가 있어요. 안송희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 안송희 핀 뒤쪽.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너무 예쁜 kim? 형이 힘들어야도 안타깝지 1 ven 네? 원쪽 페이워이? 오오 안송이 와 그 여유 공간이 없는 좁은 곳에 아 이거 빠지네요 여기서 투샷 스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 네 중간에 있는 팟벙커를 지나서 넘어서 페오에 잘 놓았습니다 네 오우 음 이야 위험했어요 상황이고요 오 좋은데요 네 잘 쳤습니다 음 안송이 지켜내면서 경기 종료 판독이 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